경북 안동시의 밤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경북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경북의 도청 소재지이다. 안동시는 동으로 영양서로 예천, 남으로 의성북으로 영주와 접하고 있는 충절과 전통문화의 도시이다. 안동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로 인구가 15만 4천여 명이다. 예로부터 전통문화가 번성했던 곳으로 유교문화, 불교문화, 민속문화의 향수가 남아있는 전통의 도시이다.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은 낙동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안동댐이 있어 곳곳에 수변관광지가 유명하고 바이어와 백신산업이 성하다. 특산물로 안동사과와 안동찜닭, 안동소주가 유명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collabor ca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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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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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